생각하고 국리해야 되는 것이 또 살아가는 그런 방도니까 다음은 진짜 맛이 완전히 가버린 사람 이야기를 또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이 완전히 가버린 인간들 같아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야말로 검수완박법에서 완전히 패착을 두드만 이번에는 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그것을 당론으로 채택할 모양입니다. 당론으로.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거의 당론화해 나가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3구 대선에서도 설마 저 친구들이 그렇게 사전투표에 대한 조장 문제가 많이 드러났는데도 사전투표를 독려할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 어 어 어 하는 사이에 그냥 사전투표를 독려로 그냥 당론으로 채택했지 않습니까 진짜 맛이 간 인간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독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참 나라를 사랑하는 신민 D님이 보내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번 사전투표 독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전투표 독려하면 한 번 보시죠 4.15 총선에서는 여러분들 4.15 총선에서는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는 부정선거가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거나 사전투표 조작이 경미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전라남도의 후보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일이 정상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일과 당일투표 득표일 사이는 정상적인 선거라고 하면 정상적인 선거인 사전선거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선거 당일 선거가 두 개가 다 정상이면 0값을 중심으로 아주 작은 그런 차이가 발생해야 됩니다. 이게 전라남도가 4.15 총선에 드러난 아주 정상적인 그런 선거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전남 해남군은 더불음유당이 0.03이니까 3%입니다. 오차범위 내입니다. 진도군이 0.028이니까 2.8%입니다. 완도군이 0.028인 2구니까 2.9%입니다. 그리고 영암군이 0.025니까 2.5%입니다. 이 더불음유당의 차이, 더불음유당 후보의 차이는 소위 23개의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다 오차범위 내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음유당 후보에 대한 당일투표 지지도하고 사전투표 지지도가 거의 정상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고 후보를 낸 지역에서도 오차가 아주 적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없거나 부정선거가 아주 미세하게 이루어진 4.15 총선의 전라남도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에서는 전라남도에서도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대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러분 손을 대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항상 플러스 2%에서 5%가 나옵니다. 항상 당일투표 득표율 정상투표보다도 2에서 5%가 높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런 부정선거를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라남도의 22개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다 마이너스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상투표인 당일투표에 비해 사전투표가 항상 2%와 4%가 적습니다. 이것이 그냥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구 대선에서 일어난 부정선거하고 전라남도에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없었을 때를 비교해 보시면 딱 표시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부정을 훨씬 하기가 쉬운 겁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오차가 아주 적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에서 후보별 득표율이 비슷한 겁니다. 부정선거가 없었거나 아주 경미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0.037 정없이 3.7%입니다. 그러나 오차범위 0에서 3% 안에 머문 겁니다. 정없이 전북 고창군 0.026 2.6%입니다. 대부분 오차범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2022년도 3월 9일날 대통령선거에서는 전라북도에서도 손을 댔습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몇 퍼센트를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하면 여러분 이런 표가 나옵니다. 이게 전라북도의 3구 대선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전라북도 내에서 다 승리를 거듭니다. 그래서 항상 당일투표 지지도보다도 사전투표 지지도가 3%, 7% 앞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는 항상 당일투표 득표일보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를 기록합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일정 비율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쑤셔 넣어주고 윤석열 후보가 이미 받은 사전투표 수에서 일정 퍼센테지를 그냥 빼앗아갔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확연합니다. 3구 대선의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는 이렇고 2020년 4.15 총선에 전라북도에 부정선거가 없을 때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선거를 조작하더라도 우리가 살인 여부를 판별할 때 살인자를 본 거지 않습니까 살인이 발생해 사람이 죽었다 그때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딱 보면 그걸 분석해보면 바로 거기에서 부정선거 예보가 나온 겁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지금 한 7, 8일 정도 남은 지방선거에서 이 소위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역자들이 부정선거를 감행할 것인가 아닌가는 제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면 그 데이터를 그냥 분석해보면 바로 그 다음 날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번에 아마 부정선거를 부역해온 선관위 관계자들은 굉장히 고민에 빠질 겁니다. 부정선거를 안 하자니 기존 선거와 여러분들 대조가 돼가 차이가 발생할 것이고 부정선거를 하자니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또 이번에 범죄 행각이 다 드러날 것이고 이런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그래 적당하게 아마 조작을 하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하는데 그거는 두고 봐야겠죠. 그러나 겁은 날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송경호 그런 중앙지검장이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선거는 몰라도 2월 1일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 때문에 분명히 본인이 수사하겠다. 그렇게 밝혔으니까 선관위 관계자들도 좀 쫄고 있을 겁니다. 이번까지도 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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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조작공장만 누르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조작공장이 안 돌아갔을 때는 이렇지만 조작공장을 돌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선거 데이터를 폭발시켜버리면 범죄가 발가하게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림이나 공식 데이터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발표하면 뭡니까 거기에 발표된 소위 사전특표수에 조작된 표수가 더해지기 때문에 정상투표에 가까운 당일투표 득표수하고 사전투표 득표수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격차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게 뭡니까 정상투표인 당일투표 후보별 득표수하고 비정상인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범죄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그냥 덮겠다는 것이 천대엽과 조재현의 의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주광역시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워낙 중요한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작습니까 좀 크네요. 서구을 그래도 4.5%입니다. 서구 3.2%, 북구 2%, 북구 2.7%, 동구 2.9%, 남구 0.4%, 광산구 1.1%, 광산구 갑 1.5% 이렇게 아주 수치가 작습니다. 수치가. 수치가 작다는 것은 사전투표의 지지도하고 당일투표 지지도가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광주광역시 전역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했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좌우대칭이 명확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항상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해 가지고 4에서 5%가 높습니다. 5구의 선거구에서 모두. 이재명은 모두 다 뭡니까? 정상투표인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해 가지고 3%, 5%가 낮습니다.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거는 바로 100%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이런 짓을 한 것을 천대역과 조재현이 이걸 덮겠다고 지금 야단법서를 띄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부정선거 안 하면 광주광역시에서 4.15 총선처럼 이렇게 작은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내놓고 뭡니까? 이재명은 항상 플러스고 윤석열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에 대한 내란죄입니다. 공동체를 그냥 기반 자체를 훼손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덮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덮겠습니까? 전라남도에서 3구 대선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전라남도에서는 여러분들 4.15 총선에서는 뭐죠? 부정선거가 없었고 전라북도에서는 3구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고 전라북도에서는 4.15 총선에는 부정선거가 없었고 광주광역시에서 3구 대선에는 부정선거가 있었고 사전투표 조작이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고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당일투표에도 소소하게 표를 집어넣는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한강에 강물 던지듯이 여러분들 그냥 당일투표는 정상투표니까 그 정상이 있으니까 비정상을 상호대조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비정상이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수가 되는 거죠. 비정상과 정상을 빼니까 뭡니까?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두 개 다 여러분들 정상정상이면 제로가 될 거고 두 개가 다 비정상 비정상이면 구분할 수 없겠죠. 그런데 다행히 당일투표는 부정선거를 안 했거나 투표 조작을 안 했거나 투표 조작이 경미하기 때문에 정상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7 여름 이번에 3구 대선에 보궐선거에서 최재형 후보가 당선됐던 종로구 같은 경우는 어제 보시다시피 32%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한교환 후보를 확실히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자진해서 사퇴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3구 대선에서는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내세워야 되죠. 종로구에는 민주당세가 좀 강한 편이니까 종로구청장의 3선인가 했지 않습니까? 조직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후보 안 냈지 않습니까? 왜 안 냈습니까? 3구 대선 대통령 선거하고 조작을 하면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하고 결과가 상호 대조가 되면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걸 후보 안 낸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송영길 장대표가 뭐라 뭐라 이야기하지만 그건 아니고 상호 대조를 통해서 조작이 드러나는 것을 상당히 그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남 전북 광주 세 군데만 3구 대선하고 4.15 총선만 비교해도 조작이 없었던 선거 4.15 총선하고 조작했던 선거 3구 대선을 비교하게 되면 그대로 드러난 거죠. 다른 지역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왕 알아보는 김에 어제 안 알아봤던 몇 군데 한번 알아보시기 이게 여러분 경상남도 자료입니다. 2022년도 3구 대선에 경상남도 자료입니다. 모두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22개의 경상남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당 후보는 항상 당일 투표 정상투표에 비해가지고 사전투표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사전투표에서는 4에서 9%가 다 많은 겁니다. 단 한 것도 빼놓지 않고 다 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다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이긴 겁니다. 경상남도의 수백 개의 여러분들 투표소에서 모두 다 국민의힘이 다 사전투표에서 패배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가능한 겁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모든 데서 여러분 다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9%를 기록할 수 있습니까 제가 태어난 경남 통영시 67 경남 통영시는 전통적으로 야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네요.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경상도에서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이런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부정선거를 안 했다. 부정선거를 안 했으니까 천대협이 하고 조재현이 하고 짝짝꿍해가지고 인천 연설에서 민경우의 소호 기각 경미한 부정선거 증거는 발견됐으나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법관들은 원고 측 소송을 기각한다. 선관위 측이 성소한 것이다. 이따위 이런 결론 내겠죠. 어떻게 이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게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서기표시하고 제주시 정확하게 이러면 이재명의 플러스 값하고 윤석열과 심상정의 마이너스 값을 담에 일치할 겁니다. 어떻게 이러면 이런 표가 나옵니까 그나마 가장 여러분들 조작이 어려웠던 데가 경상북도입니다. 대구광역시하고 그러니까 숫자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거의 조작을 한 거죠. 춘천남도는 그냥 밥입니다. 밥 무려 5에서 10%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습니다. 이런 값이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춘천남도에 여러분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다 뭡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에 승리한 겁니다. 16개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여러분들 충천남도 산하에 있는 수백 개의 모든 투표소에서 일정한 율로 조작을 한 겁니다. 수백 개 여러분 투표소 모두 다 수백 대 제로로 민주당이 사전투표의 승률을 기록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강원도는 또 어떻습니까 이런 짓들을 해놓고 여러분 이런 짓들을 해놓고 불기능님 감사합니다. 이런 짓을 해놓고 여러분 뭐라고요 그냥 넘어가자고요 이런 짓 해놓고 여러분 공정과 상식이라고요 뭐라고요 이런 짓을 해놓고 대한민국에서 부정성가하면 이 땅에서 못 살도록 하겠다고요 얼마나 더 참아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완전히 그냥 개나 대지로 여기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갖고 뭡니까 깔아뭉개고 재판을 2년 2개월씩이나 끌면서 뭡니까 마지막에 원고적 기각 이렇게 내려고 하는가 이야기죠 너 그런 자식이 없냐 이야기죠 너 그런 새끼들이 없냐 이야기입니다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